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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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견스럽죠 정말 놀라운 일이기도 하고 고맙고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동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지금 생각만 해도 계속 웃음이 날 정도로 굉장히 기분이 좋죠 전 먹어야 될 시간도 지났어요 이대로면 제가 봤을 때는 기럭 떨어져서 눈 다 해도 못 빨 것 같아요 아이고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조시 안 먹었어 아니 못 먹었어 배가 하도 없어 조시 안 먹은 것 같아 고맙다 동영상 건강하게 잘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옆에서 도와줄 거고 나중에 애들이 원래 엄마들 살던 증명에서 우리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데까지가 우리의 목표죠. 고맙습니다.